아이고 아이고 이제 저렇게만 놀래서 더 안아 저렇게만 놀래서 더 안아 아이고 아니 뭐가 잡아갔나 싶었어 초코야 초코 보셨어요? 오빠 씨 오늘 안 보리나? 초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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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렇게 다녀오 초코야 초코야 이제 한 20일 정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다리가 까맣게 변해 있어서 사고가 난 줄 알고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다리가 미일화 돼서 괴사가 되어 있었고 머리 쪽에도 상처가 난 걸 보고는 사람이 그랬지 않았을까 라고 좀 의심이 됐었어요 초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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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아 아 잡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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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셨네 다른 애 같아 아 아 모두 잊어버리도 못 찾겠네 초코야 집도 좋잖아 내 집도 오늘부터 집 순 일세 자 어머나 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